방송은 2시까지 일단 할건데 친구가 수원에서 내려오거든요 도착하면 몇시인가 모르겠네 맞춰서 당중해야 될 것 같은데 몇시 도착 아우 우리 제리스님 초콜렛은 1개, 2개, 3개, 4개, 5개, 6개, 7개, 8개, 9개, 11개, 1단, 1개, 9여미 초콜렛 12개, 16개 고맙습니다 초콜렛으로 또 이제 또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착한 정하님 별풍선 또 1개 고맙습니다 아우 초콜렛 13개, 14개, 15개, 16개 또 감사드립니다 자 아우 초콜렛 일 좀 많이 모였는데 토요일에 시청자분 모시고 이벤트 할 때 초콜렛 다 쓰겠습니다 7회 킥뷰 다 쏠게요 아우 제리스님 고맙습니다 아니 초콜렛 근데 팩토리 저 뭐야 한시간에 초콜렛 저 뭐야 한시간에 한개라면서요 아우 우리 제리스님 초콜렛 1760팡이 고맙습니다 예 이빨맛 다 쓰겠네 그냥 진짜 한시간에 하나씩 돌린거에요 아우 정말 값진 선물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우 잘쓰겠습니다 저거 예 진짜 제가 이벤트 할 때 킥뷰 다 뿌리겠습니다 에잇갈마 다 쓰겠네 이마 아니 아까 방송 아까 잠깐 렉 있었어요 지금이 근데 사람이 더 많은데 아까 2천명 넘어갈때쯤이었나 이 아프리카가 뭔가 좀 가부하가 된거 같더라구요 그때 아프리카 때문에 아까 렉이 있었어 한 번 따라오셨을건데 아 뭐야 패 따라왔나 아프리카이라 아프리카가 에잇갈매매 아프리카가 오 아프리카가 자 나작대기냄이야 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저 뭐야 본방 인원 늘려주는 뭐 업데이트같은거 되가지고요 본방에 사람이 많이 속을 수가 있게 됐어요 오 뭐야 이거 농민봉기가 뭐야 속업안한 오버 백미터 몇초냐구요?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걸 아 예 아 예 파트너 비제일은 저는 안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유튜브 빨리 업데이트할게요 고마워요 아니요 그 1500명까지 들어와질걸요? 예 1500명 창문 예 예 창문이 두겹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춥질 않아요 이렇게 하면 찹긴 찹지 진짜 포토 러쉬를 할라그러나 시간은 좀 잘 끌겠네 저게 아 내 주택 살았으면 지금 파카 입고 있을텐데 집에서 잠시 쏠 yet 아 rent에 주택 끔찌겠지 안estro 필드가 좀 불안한데 아 이거 니트 바쏘 거에요 바쏘 바쏘 옴므 유튜브 수익 얻으려면은 아니요 그거는 구글 유튜브거든요 구글에 파트너쉽 요청하시면 되요 그러면 집으로 엽사하나가 미국에서 날라올겁니다 2주에서 3주 걸려요 그 핀 번호를 입력을 해야되고 동영상 아마 5개정도 올려야 수익창출이 가능한가 그랬던거 같은데 제가 지금 오래되가지고 기억이 안나는데 처음에 되게 설정할때 까다로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제니스라고 고맙습니다 광진고 일동님 팔풍선도 한개 핀가입고하십니다 제니스라고 하십니다 그 인터넷에 그 네이버에 쳐보면은 잘나옵니다 유튜브 그 저 수익설정하는거 제니스라고 하십니다 제니스로 오일급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 된다? 다 된다? 당했나보구나 캐디어를 가네 캐디어를 가네 맞을 것 같은데 다시는 설탕 장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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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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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나? 아... 그럼 끝내까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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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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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일곱시 애를 좀 펼쪽으로 갔어야 되네 어 뭐야 와 유리가 됐네 상당하게 아 명화 메칸데 명화 메칸데 아 P50 뒤져도 저 넥은 까고 뒤져야 되지 않겠나 아 뭐야 이거는 아 몰라 아프네 아 저거 까면 세 명 다 까는거네요 이긴거 같은데 그러면 이겼다 해야지 아 아 아 아 이거는 근데 이거 모르겠는데 이제 가지고 노는 어 아 아.. 이겼네 이겼도 해야지